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문을 대신 저주시옵소서 양성마리에 서울려크리에 성시옵소서 그가 퇴민이 허물 때문에 그가 성함을 귀락됩니다. 그가 징계를 받는 게 풍화됩니다. 그가 지키마저에게 남은 것과 없습니다. 저주시옵소서 다 끝냈습니다. 믿는 자 이제 영원히 삽니다. 마지막 날 써볼 욕심도 제사하신 예수처럼 썩지 않는 분이 변화되었습니다. 제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성장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3개월의 사위부터 이 시는 한밤UM이네요. 이왕이시인입니다. 모든 시절이 너무 잠잠다. 이 시절이 너무 다르네요. 이것은 고섭을 따라서 다른 시절에 기존에는 감사합니다.